울산의 정자항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거부한 일이 있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손님은 장모의 출순을 맞아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공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식당에 방문 일주일 전 전화로 방을 예약했고 예약일에 맞춰 방문하니 직원이 대게를 고르고 결제한 뒤 입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은 대게값 75만원을 결제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으나 식당 측에서는 예약한 방이 없으니 홀로 안내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손님이 대게값 환불을 요청하자 거부당했습니다. 손님이 항의하자 식당 측은 이미 개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 방이 빌때까지 기다리던가 포장해가서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중재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 결국 손님은 결제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건 다툼의 여지 없이 무조건 식당의 잘못입니다. 무조건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주셔야 한다. 자리가 없는데도 음식값을 먼저 받은 주인의 책임이 커보이네요. 예약을 했으니 소비자는 당연히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테고 애초에 룸 자체가 없었다면 식당 측에선 받으면 안됐을 돈이네요.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정치권 뉴스. 특히나 총선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종목들이 반드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총선 관련 정치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